아, 선생님. 선생님 카카오 받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관영소문 조사. 12월 12일 이후 종국에 다녀오 좀 있습니까? 아, 선생님. 선생님 메세지 받았어요. 아영씨. 왜요? I just filled it in. 저는 썼어요. 시모니씨 아영씨 대답 썼어요? 썼어요 선생님. 그리고 혹시 소나이 방학 때나 요즘에 중국에 갔다 올 부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에 중국에 갔다 온 부가 만났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교소해도 출석기로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 썼어요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저는 방학 방학 때 종국 예 안 갔어요 I haven't been to 방학 아니 아니 그리고 그 대답이 썼어요 선생님 11시 I respond right away 선생님 11시 28분 저는 11시 29분 썼어요 알겠어요 친구 중국 친구 중국 친구 없어요 여기 중국 친구 없어요 그냥 태만 태국 친구 하지만 they didn't go everywhere they just like stay here 여러분 이상해요 공간이 좋아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아프다고 나 안 아프다고 나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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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프다고 방학 때 친구 안 만났어 이상한 사람 아니예요 중국 친구 만나고 말해요 아니요 방학 때 집에 있어요 우리 한 명 봤어요 혹시 이거 선생님이에요? but last question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뭐야 아빠요 아빠요 17 people in my room 14, 17個人 밥 없어 친구 없어 no rice no friend what the hell where's my rice? so long it's already an hour 이거 뭐야 okay anyways I wanna call the restaurant 이거 총화 줄 이거 총화 I really need to call where 하면 이거 진짜 멀어요 이거 진짜 멀어요 이거太久了吧 어? 아 어 어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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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길만 отмет 4 일하는 퀸 Mer Here this, 17,000원 and IS All Sold Out Now 뷰ench 떡ø crossing 이거 céu 이런 술국 Sabrina 20,000원 아니 20,000원 미안해요 20,000원 아 30개요 이거 I bought it for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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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테마에서 I think I can earn like double of this double or triple 이거 I sell it to this I just I just 총 1 방이 내 밥이 아직 안 와 왜요?